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바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복음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진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오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저는 한국왜방선교회 소속 이성규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분을 따르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두 명 다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듣고 체험한 후에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한 셈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본 구조가 하느님의 개시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국왜방선교회에 입회하였고 평생토록 선교활동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였고 서품을 통해 선교사제로서 복음 전파에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소,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식별의 과정을 거치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한국왜방선교회에 입회한 지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식별하고 되뇌에 있는 과정 속에서 그에 대한 응답, 곧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소에 대한 응답의 과정은 그리 순탄하진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제가 되어 처음 파견되었던 곳이 알래스카입니다. 첫 선교지여서 설레는 마음으로 알래스카라는 동토의 땅에 발을 디뎠고 정말 선교사로서 또한 사목자로서 그 지역 주민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선교사로서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비자 절차에 실수가 생기면서 선교생활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실수로 비자가 만료된 후 그 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2년간의 가장 힘든 기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내면서 내가 왜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가 내가 이곳에서 사목하고 미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등의 수많은 외적인 내적인 갈등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에 가장 길었던 2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2년의 시간 후에 비자가 결국 갱신되지 않아서 저의 첫 선교지인 알래스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 상담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성소를 돌아보게 되고 해외 선교 성소에 대한 나의 응답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성장의 시간을 거쳐서 또 다른 선교지인 캄보디아로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과정은 일회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제 성소에 응답해서 사제가 되었다고 우리의 응답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홈배 예식을 통해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 성소가 완성되진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성소를 키우고 가꾸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은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항구함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사람의 요청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조차 없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율법학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전인적으로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소의 응답은 단순하지만 전인적인 봉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식, 의지, 욕망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에게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하고 가난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토양 위에 항구함의 덕을 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와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대한 응답에서 갈림이 없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삼덕 중 정결의 덕이란 그리스도를 향한 갈림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속과 재물과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거나 갈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오롯한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항구함이 바로 성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를 실현하고 응답하는 과정이 사실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항구함의 덕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독서 아모스 예언자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실천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신상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교도들처럼 살지 말고 갈라지는 마음 없이 하느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설 것을 예언합니다. 이 항구함의 덕을 통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심을 우리 모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